네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새 기리시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자 5월에 첫 출발할게나 괜찮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또 화이팅! 오늘 코스피는 0.6% 상승으로 2500포인트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모습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동도 나쁘지 않습니다. 개인 2400억 매도, 외국인 그 물량 쓰러 가네요. 2900억 매수, 기관 눈치 보기, 연기금 300억 매수합니다. 이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사는가?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LG엔솔, 포스콜딩스, 한국전력, 네이버, 이수페타시스, 하나금융지주, LG디스플레이를 매수합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1.3% 상승합니다. 상승 종목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오늘의 체감지수는 매우 좋을 것 같고 환율은 지금 현재 위에서 머무르고 있네요. 1340.1원 미국 선물은 현재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5천억대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모든 게 긍정적으로 현재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주요일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리 은행을 인수를 했다고 하죠. 그래서 다이먼은 은행 위기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위기일 때마다 올랐던 비트코인 이 친구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. 시가총의 사용들은 대부분 상승 중 오늘 강한 섹터는 2차전지 관련주, 히토류 관련주,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사료 관련주, 해운 관련주, 조선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 LNC 기준 외국인 매수한 해보자면 삼성전자, 호텔신라, 하나여러스페이스, SK아닉스, 기아, 코스모 신소재, 현대차, 애견케미칼, LG앤솔, 하이브를 매수합니다. 바이오!